안녕하세요. 시험장 가는 길이 든든해지는 꽃부잡이자 F4 취득을 위한 정보치득 기능사 필기총정리 동영상 강좌입니다. 오늘은 제4강 네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강의에서는 기억장치에 해당하는 자기 디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번째 과목에 해당하는 패키지일반 패키지일반에서도 dbms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디스크팩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을때 사용하여 기록할 수 있는 면의 수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기 디스크에 있어서 자기 디스크가 여러장이 구성된 덩어리를 우리는 디스크팩이라고 불리우는 이야기하는데요. 디스크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장으로 구성되어진 자기 디스크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6장이라고 했을때 한 장의 디스크에는 양면을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 12면을 가질 수 있죠. 6장이기 때문에 2 곱하기 6 하게 되면 12가 나오기 때문에 12면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디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맨 위쪽면하고 맨 아래쪽면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2면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12면에서 2를 뺀 10면이 바로 디스크팩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을때 사용가능한 면수에 해당하죠. 자기 디스크에서는 우리가 크게 몇가지 개념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트랙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우리 운동장에 보면 트랙이 있죠. 그와 같이 트랙은 둥근 원의 형태로 동심원이죠.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의 형태 그게 바로 트랙인데 그렇게 트랙으로 나누어져있고요. 디스크는 항상 트랙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트랙을 방사선 형태로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은 파이 모양이죠. 예를 들어서 케익 같은게 있다고 하면 케익을 잘라 먹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자르게 되는데 그 자르는 파이 모양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섹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디스크는 항상 트랙과 섹트 단위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트랙과 섹트 개념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아울러스 실린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같은 우리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자기 디스크는 디스크팩이라고 하는게 있다고 했죠.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진 자기 디스크의 경우에는 같은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존재하고 있는 트랙의 집합. 즉 예를 들어서 보면 첫번째 면에 첫번째 일면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첫번째 장에 일면 첫번째 장에 일면에 열번째 있는 트랙과 두번째 장에 일면에 열번째 있는 트랙 두번째 장에 이면에 열번째 있는 트랙 다모한 즉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존재하고 있는 트랙의 집합들 이걸 우리는 실린드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한 면에 존재하고 있는 트랙의 수가 총 200개였다고 할 경우에는 그 디스크에 있어서 실린드의 개수는 하는 문제 그 디스크는 10장으로 우승되어 있다 20장으로 우승되어 있다 혹은 100장으로 우승되어 있다 아무 상관없죠. 같은 거리에 존재하고 있는 트랙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한 면에 200개면 실린드의 개수는 그 디스크가 몇 장이든 상관없이 200개죠. 이해 가십니까? 한 면이 200개면 실린드는 디스크의 장수에 상관없이 한 면의 트랙 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200개가 되는거죠. 그런 문제가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31번은 디스크팩이 6장이 구성되어 있을 때 실제 면수는 총 12면이 되지만 그 중에서 맨 윗면하고 맨 아랫면은 기록이 안되기 때문에 두 개를 빼고 나면 10면이 기록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가겠습니다. 32번은 채널에 대한 문제입니다. 채널.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입출력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원래 우리 보면 입출력 장치는 주기역 장치는 cpu에 비해서 대단히 속도가 떨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프린트 장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있어가지고 프린터 끝날 때까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 컴퓨터는 사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프린터의 데이터를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프린터가 동작 중에 있는 상태에서는 컴퓨터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컴퓨터 성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하고 실제 cpu라고 불리우는 중앙채리장치에 대한 개념하고 입출력 장치를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중앙채리장치 제어 장치에 명령을 받는 장치를 따로 둬서 이 장치가 입출력 장치를 별도로 관리하게끔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입출력 장치를 따로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바로 입출력 프로세서라고 불리우는 건데 이게 바로 채널입니다.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작동대로 설계된 것은 혹은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통제하는 장치는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오면 채널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채널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셀렉트 채널이라고 불리우는 이 선택 채널입니다. 선택 채널 이거는 고속의 입출력 장치 주로 보면 보조격 장치를 의미하는데 고속의 입출력 장치를 일대일로 제어하는 장치가 바로 이 셀렉트 채널입니다. 셀렉트 채널은 고속 장치를 일대일로 제어한다. 두 번째가 바이트 멀티플렉스 채널하고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인데 이 두 가지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일단 주로 바이트 멀티플렉스 채널을 일반적으로 멀티플렉스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개의 저속 장치를 여러 개의 저속 장치를 하나의 채널이 동시에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이 바이트 멀티플렉스 채널 혹은 멀티플렉스 채널이라고 불리는 나에 해당합니다.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은 뭐냐면 셀렉트 채널하고 멀티플렉스 채널을 합쳐 놓은 겁니다. 즉 고속 장치를 일대다수 제어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인데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을 묻는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냥 모아가지고 멀티플렉스 채널에 대한 개념하고 셀렉트 채널에 대한 개념을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장치를 통제하는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은 멀티플렉스 채널이기 때문에 답은 나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고속의 입출력 장치를 한 개 하나의 프로세스가 또 하나의 프로세스가 일대일로 통제하는 혹은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 나온다면 이게 셀렉스 채널이 되겠죠. 여기서는 다수의 장치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채널이 될 겁니다. 답은 나아입니다. 자 33번 가겠습니다. 자 33번은 스플링과 버플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스플링과 버플링 스플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멀티플렉스 채널하고 비슷한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스플링은 프린트 장치와 같은 주로 느린 출력 장치에서 출력 장치로 데이터를 보낼 때 컴퓨터가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플링이라고 하는 기억 장소를 별도의 프린트 장치에 부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프린트를 할 문서를 스플링에 저장시켜서 스플링에서 프린트 데이터를 보내게끔 이렇게 하는게 바로 이 스플링 입니다. 그래서 저속의 입출력 장치와 고속의 cpu 간의 속도체를 해설하기 위한 방법이다. 맞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이 스플링 개념이죠. 스플렛은 그때 우리가 제가 자료 구조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큐 구조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즉 먼저 넣은 것이 먼저 나오는 구조죠. 피프라고 하는 큐 구조였죠. 그 큐 구조 설명할 때 스플링 설명을 간단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고 맞는 개념이고 맞는 설명입니다 두번째 버퍼링은 저 앞에 제가 버퍼레지스트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속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했죠 버퍼링은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버퍼링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다 송신자 혹은 송신기 수신자 혹은 수신기 서로 다른 속도가 다른 장치들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버퍼링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말도 역시 맞는 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버퍼링은 서로 다른 여러 작업에 대한 입출력과 계산을 동시에 수행한다 입출력과 계산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거는 버퍼링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전혀 관련이 없고요 버퍼링은 주격장치의 일부를 버퍼를 사용한다 주격장치 혹은 버퍼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다 버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라도 만든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다가 되겠네요 스플링이 서로 다른 여러 작업에 대한 입출력과 계산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건 뭐냐면 cpu의 측면에서 볼 때는 스플링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cpu는 실제로는 스플링에다가 출력을 의뢰를 했지만 일단은 컴퓨터 장치는 출력과 동시에 다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죠 하기 때문에 입출력과 계산 계산이라는 것은 컴퓨터 처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입출력과 처리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이건 스플링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버퍼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34번 가겠습니다 아 이제 제1과목에 해당한 진정계산기 일반인이 끝나고 제2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제2과목 첫 번째 문제인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2과목은 패키지 일반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이 세 개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첫 번째는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34번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3단계 스키마로 나눌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특성을 이렇게 함께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키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스키마인데 이 스키머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3층 스키마라고 얘기합니다 3층 스키마라고 하는데 3층 스키마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내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그리고 개념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내부, 외부, 개념 이 중에서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외부 스키마라는 것은 사용자가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외부 스키머입니다 외부 스키머는 사용자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볼 때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머는 논리적인 스키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스키머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억장치에 이렇게 저장시키고 있는 기억장치와의 관계 물리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까지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세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3단계 스키마 하면 3층 스키마 하면 내부, 외부 개념 항상 이 관계는 아닙니다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2과목 같은 경우는 나온 문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확인하셔도 굳이 다른 공부하지 않더라도 기출문제만 확인하셔도 충분한 것이 바로 이 그 외에는 문제가 거의 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학습하셔도 충분한 것이 2과목입니다 열 문제지만 쉽게 여러분이 획득할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단계 스키머는 내부, 외부 개념입니다 자 35번 가겠습니다 35번입니다 테이블에서 각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을 갖는 필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기본키입니다 기본키 문제죠 자 우리 보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표라고 하는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냐면 표 구조로 되어 있는 논리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입니다 자 표 구조라는 것은 여러분은 표 아시죠 표 만들면 여기 행과 열이 있죠 행과 열의 구조를 행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표를 만들어내는데 그와 같은 형태로 기억되는 것이 바로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에 있어 가지고 행은 레코드를 의미하고요 행은 가로로 되어 있는 행은 레코드를 의미하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필드 아이템 필드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각 레코드 자료들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건데 각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을 갖는 필드 그러니까 우리 보면 주민등록 대장이라고 하는 것 있죠 우리 동사무소 같은 데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걸 떼거나 혹은 우리 국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주민등록 번호라고 하는 거죠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사람은 없죠 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피값 유일한 키값 유일한 필드값 그게 바로 기본 키에 해당합니다 자 기본 키 만약에 보면 이런 경우죠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우리 반에 학교 안에 있는 우리 반이 있다고 하면 반에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원영 김원영 같은 김원영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학생의 학번은 다 다르죠 유일하게 그 반에 있어서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키필드값은 제가 볼 때는 학번이 될 겁니다 학번 이름은 같은 학생이 발생할 수 있죠 만약에 주소 만약에 쌍둥이와 그 반에 동시에 다니고 있다면 주소도 사실 학생들 개개인을 다 구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은 집에서 나온 같은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두 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중복되지 않고 유일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학번은 1번부터 만약에 50명이면 1번부터 50분까지 다들 각각에게 다르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학번 같은 것들이 바로 기본 키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기본 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36분 갑니다 도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도메인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의 속성에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필드값이죠 하나의 필드값 속성에서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 나이라고 하는 필드값이 나이라는 속성값이 있다고 하면 나이는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태어나면 일단 0살이니까 0살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살아도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 130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이라고 하는 키필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값의 범위는 0살에서 999살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이런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혹은 성별하면 성별은 남자 여자 딱 구별되죠 남녀라고 하는 그 값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게 남자 여자도 아닌 다른 그런 형태의 성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필드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값을 바로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속성이나 혹은 필드에서 하나의 속성에서 취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우리는 도메인이라 합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확인하십시오 37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개체의 속성 중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같은 문제죠 36분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도메인을 묻고 있는 문제죠 데이터베이스 개체의 속성 중에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한계값 그 값의 범위를 값의 집합을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성별이라고 하면 남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제일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게 150cm이고 제일 큰 키가 190cm라고 한다고 하면 그 값의 범위는 150부터 190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 도메인 값의 범위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38번 가겠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SQL SQL의 기능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SQL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조작하기 위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SQL이라 하는데 SQL에서의 기능을 묻고 있는데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 표로부터죠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을 말한다 즉 기본 테이블은 데이터가 실제로 주장되지만 이 가상 테이블은 물리적으로 구현되지는 않는다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가상 테이블은 자 이게 뭐냐고 묻는 문제입니다 많이 바보신 문제일 겁니다 뷰를 묻고 있죠 뷰 뷰는 보여진다는 의미죠 보여진다는 의미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어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라고 생각한다고 할 경우에 학생들의 그 학적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학적부 그러니까 학생들의 개인적인 정보가 다 기록되어 있는 파일이 바로 학적부가 될 건데 이 학교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 학적부 가장 기본이 되겠죠 물론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내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학교는 학생이 주가 되는 거니까 일단 학생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할 경우에는 이 학적부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겁니다 자 이게 하나의 테이블이죠 자 학적부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학적부에는 모든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테이블이죠 자 그런데 그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이번에 이번에 어떤 뭐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어떤 대회에 출전하냐면 수학 경시대회에 출전한다고 생각할게요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 성적이 수학 성적이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서 그런데 이번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나이대가 만으로 15세부터 만으로 18세까지만을 딱 제한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학생들 중에서 그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적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뷰를 하나 만들 건데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에 참여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뷰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과 나이가 만 15세에서 만 17세 만 17세까지 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뽑아내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데이터는 학적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중에서 중요한 그중에서 우리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보여줄 뿐이죠 보여주는 형태만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바로 뷰입니다 뷰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이렇게 빼와 가지고 밖으로 보여지기만 하는 보여지기 위한 구조만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바로 뷰죠 보여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뷰는 그 90점 이상의 만 15세부터 만 17세까지 학생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는게 아닙니다 조금만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데이터를 빌려와서 표현만 할 뿐이지 실제로 이 뷰 파일에는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파일이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하는거죠 가상의 테이블 논리적이고 가상의 테이블이 바로 이 뷰입니다 자 뷰 뷰는 설명한 것 같이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이라고 했죠 자 보안과 관리가 용이해진다 왜 보안이 용이해질까요 파일이 이렇게 따로따로 두개 세개로 구분되어 가지고 이렇게 따로 저장되고 있는 즉 물리적으로 그 파일을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학적 불안을 파일만 제대로 관리하고 있으면 이 뷰는 이 학적 불안의 데이터를 못 가지고 오면 이 뷰 자체만 가지고 오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외부에서 사람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만약에 이 뷰 파일을 복사를 불법적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뷰 파일만 가지고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이 대단히 용이해진다 관리가 되게 편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뷰입니다 자 39번 가겠습니다 39번입니다 자 sql에서 데이터 정의어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sql의 언어 구조를 한번 봐 보시면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제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 정의어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definition language라고 해서 데이터 정의어에 해당하는 것은 묻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의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테이블 생성 명령인 크리에이터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을 제거하는 드랍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의 구조를 바꾸는 알트 테이블 세 가지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데이터 정의어는 생성 제거 구조 변경에 해당하는 크리에이터 드랍 알트 세 가지입니다 해당하는 것은 묻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크리에이터 되겠죠 답은 다 되겠네요 자 여기서 업데이트나 델리트나 셀렉트 다들 조작문입니다 데이터 조작에 해당하는 dml에 해당하는 것이죠 dml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가 바로 데이터 정의어에 해당하는 문장이라는 것 정의어에는 크리에이트 드랍 그 다음에 알트 세 가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0분 문제 갑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불리면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hpop을 다 포함해서 dbms라고 하는데 이 dbms의 필수 기능으로 오른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sql 언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sql 언어에 있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의어 조작어 그 다음에 제어 이렇게 세 가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dbms 같은 개념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들 다만 어떤 언어의 개념보다는 기능을 집어넣어서 언어가 아니라 조작어 혹은 제어 정의어가 아니라 어 대신에 즉 프로그래밍 랭귀지 대신에 기능 function을 집어넣어 가지고 정의기능 조작기능 제어기능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능 대신에 어 넣으면 정의어 조작어 제어 해 가지고 나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의어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클리에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화일을 제거하는 드랍이 있고 그 다음에 화일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알트가 있다는 것 조작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레코드를 삭제하는 델리트가 있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레코드를 삭제하는 델리트가 있고 레코드에 데이터를 추가시키는 업데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셀렉트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데이터 dbms의 필수 기능으로 해 가지고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을 묶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dbms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매번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능사는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많이 반복해서 보시고 풀고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